완성이 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기생충에 나오잖아요 그 밥이 곰팡이나 식빵 같은거 먹다가 밥? 나중에 돈 좀 버니까 기사식당 무한리필 한식뷔페 응 그러네 빵먹다가 처음에 빵 뭐 이런거 그냥 과자 사와서 이렇게 안주해서 먹고 처음에 그런거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기사식당에 가서 고기를 막 퍼가지고 아들 많이 먹어라 아들한테 고기 막 주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집가서 양주를 막 먹어요 그렇지 근데 참 재밌는게 그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결국에 그게 계층에 대한 이야기 또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기생충이라는게 그 계층의 기준이 계단이었고 영화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현실에서는 그 계층의 기준이 뭘까 진짜 어느정도 살아야지 부자라고 인식하고 그쵸 저도 그 고민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송강호는 문광래 부부를 되게 우습게 여겼잖아 특히 그 남자를 되게 스펙 이 아저씨를 어떻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루고 살거야 약간 이랬잖아 훈계하듯이 어떻게 이루고 사냐고 그 얘기인즉슨 나보다 아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야 근데 사실 둘이 똑같아요 왜냐면 대만 카스테라를 하다가 왕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 대만 카스테라 같은 실패자 이미 거기서 둘은 어느정도 같은 계층이라는게 그치 그치 근데 서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 나는 부잣집 기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문광래는 또 거기를 무시해 왜냐면 저것들 뭐 그 오후에 음악 틀면서 저것도 모르고 막 그냥 술판이나 버리고 앉았고 그니까 서로가 서로 아 난 너보단 나 하는 어떤 그 마인드가 다 깔려있지 않아 약간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래봤자 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그 빈곤층에 그치 우스운 마인드를 비꼬는 그런거였겠죠 그러면은 그 계층에 선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에서 뭘까요 어느 정도가 잘 사는 것 같아 승희씨는요 그냥 그 영화에 나온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 영화 말고 현실에서 승희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이런 뭐 막 빈 부 이런거에 대한 개념을 진짜 너무 생각을 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 정말 그런 기업에 자제 인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오늘 왜 근데 왜 안 될 거야 왜 지금 멀어져 지금은 이제 왜 멀어져요 지금은 각자 갈 길 가고 있어요 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가야지 이 양반아 뭐 이런 이런 느낌들 뭐 제약회사의 자녀라던가 아니면 제약회사의 자녀 집에 그랜드피아노도 있고 뭐 그랜드피아노가 있어 집에 골든 리트리버가 이렇게 뛰논다고 하더라구요 대박 자전거 배울 때 집에서 배우고 와 진짜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박이죠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한번도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당해본 적은 없는 거죠 뭐 냄새가 난다라던지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반대로 제 어떤 윗사람 뭐 상사가 됐던 아니면 저를 고용한 사람이 됐던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그런 제 어떤 상사였던 분들이 박사장처럼 잘 살지는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일단은 기사를 거느리고 음 가정부가 있어야만 집이 케어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가 부 부자다? 그 규모가 일단 부자는 당연한 것 같고 음 근데 이게 되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이 딱 그 대사에서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 이 얘기를 해요 박사장이 음 응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지하철 인구가 엄청나요 지하철 없으면 못 다녀요 시내 운전도 힘드니까 지하철 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도 그 너무 당연히 대중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잖아요 아 근데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가 났다 그것이 곧 하층민의 냄새다 라는 식의 그 말을 딱 하자마자 그 영화에서 아 비호감이야 진짜 오 진짜 확확 느끼게 되는 우리나라가 웰빙이 유행이었다가 웰빙? 웰빙이 유행이었다가 이렇게 욜로가 아니다 웰빙이 유행했다가 그 다음이 가성비였고 그 가성비 유행했다가 그 다음이 욜로였고요 욜로가 유행했다가 그 다음이 소확행이 유행이었어요 음 이거 보세요 웰빙이었을 때는 되게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좋은 거 먹고 살자였다가요 그렇죠 다 가능했었을 때 음 그러다가 점점 가성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격 대비 음 제일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거 자꾸 찾게 되고 그게 약간 경기가 어려워져서 자본이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렇지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욜로 가자 그냥 지르자 지르자 그렇지 그래서 욜로 갔다가 그 다음이 소확행으로 바뀌었어요 음 진짜 작은 것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으로 음 이런 유행만 봐도 되게 그 자본의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얼마큼 누릴 수 있는가 그러네 되게 재밌네 경기 상황과 뭔가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다 음 그래서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김기사 가족 내 집도 기택 내 가족 집도 그냥 그 반지하 집에서 살 때에는 뭐 여기서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이 집을 잊어버릴 수 있는 완전 내가 이 집 주인인 것 마냥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박사장 내 집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나 태도가 막 달라지고 거기서 완전 누리고 즐기잖아요 음 근데 거기가 자기들 직장까지 돼버렸으니까 음 그 직장 나가는 게 되게 확실한 행복 음 뭐 있어 약간 질르자 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소비 어떤 패턴이 20대들의 소비 패턴이 되게 즉흥적이었대 빛내서 갑자기 외제차 사고 뭐 그런 거 음 음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래요 월 200 버는데 포르쉐 끄는 방법 음 어 뭐 월 300으로 월 300 월급으로 포르쉐 오너 되는 방법 이런 게 있어 유튜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3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생활비 100만 원 들어간다고 치고 200만 원은 차값만 내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게 무슨 방법이야 뭐 굳이 알려줄 방법인가 그게 근데 이제 뭐 그걸 리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나 본데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 순간에 그 선을 그 선에 딱 들어가 가지고 즐기고 싶은 마음 아닐까 기택내도 약간 그런 마음 아닐까 음 그러니까 그 하루 그냥 주인이 오단 말단 아이 까 술 그리고 이미 이 집 주인이야 어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저 술을 다 마시면 저 술 다 마신 거 티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어 그런데 약간 나는 에라 모르겠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 그 장면에서 약간 욜로 느낌이 나는 어 그래서 그런 모습인 거 같아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불편하게 됐던 게 저게 내 모습은 아닌가 음 라는 또 부분들도 있었던 거야 어 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에다가도 가장 행복하고 잘 나가는 모습만 이렇게 올리고 그치 그치 참고로 나뉘아의 옷장도 지하에 있습니다 어쩌지 냄새가 아 아 너무 싫어 어 냄새가 어 네 여기 계단 내려오다 보면은 이 신비의 세계로 통하는 향기가 먼저 있어요 그 향기도 디자인 된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나는 나는 사실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근데 나는 이 여기 내려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들어오면 시원해 여기는 그 나는 그래서 지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디 스튜디오도 지하 엄청 많잖아 맞아 맞죠 어 가면 난 시원해서 좋더라고 어 어 어 어 근데 이제 좀 티를 좀 내야 되겠어요 나도 좀 있는 티를 어우 냄새가 음 자꾸 그 피디님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같아 아 아 너무 이러고 놀면 한참 놀겠다 아 그니까 아 진짜 아 그 교회에서도 그 뭐 이래야 되지 진골 성골 이런 것처럼 유아부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애들이 있어 자라온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만든 그 거기에는 뭐 대학부 때 들어온 애는 못 들어가 응 걔네들만의 어떤 그래 그들의 추억이 오랫동안 쌓여있다라는 건 이해해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거에요 이 교회의 생태계 파악을 나는 완전히 하고 있어 그 이거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또 그런 거 있어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뭐 누구 중학생이야 그러면은 뭐 엄마들이 엄청 좋아해 그 목사님 아들은 근데 내가 알거든 걔가 학교에서 얼마나 개차발인지 어 근데 막 거기서 막 또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약간 뭔가 다 다 아는 거야 뭐 집사님 뭐 장모님 뭐 이러면서 다 아니까 애들은 또 걔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 이상하게 그 선과 서열과 그룹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맞아 생겨 사실 자본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그냥 어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참 그게 자꾸만 구분되어지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본능인가? 그게 사람의 본능인가? 그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 아 되게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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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한우 채빡살 먹을 때만 해도 되게 좋았네 어 아 아무튼 짜파구리 먹으면서 진짜 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네요 역시 이 기생충 영화의 힘인가? 어 나는 그게 영화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드는 응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는 예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어가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되게 많은 그 눈덩이처럼 살이 불어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는 다 직접적이잖아 뭐 이거는 캔이고 요거는 뭐 후라이팬이고 요거는 비닐봉지야 라고 하는 건 딱 그 비닐봉지는 딱 비닐봉지라고 하는 그 단어 어떤 뭐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말하는 그 언어는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데 그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그게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 꼭 영화를 보신 다음에요 짜파구리를 해서 드세요 맛있습니다 진짜 채끝살 시원하게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진짜요 넣어서 드세요 그 채끝살이 아니면 뭐 나는 지금 좀 생각이 든 게 어 괜찮은데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고소했거든요 채끝살이 먹다 보니까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소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돼지고기 중에서는 목살 목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신선한 목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짜파구리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채끝살까지 토핑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생충 정식으로 먹어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영화 얘기 나눠보시면 좀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우리 수요일엔 보글보글 때 또 좋은 메뉴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니아의 식당이었고요 수요일엔 보글보글 lions lions certainly